이번 시간에는 플랫 쉐이딩과 스무드 쉐이딩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쉐이딩과 스무드 쉐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지오메트리에다가 노말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요. 따라서 싱그래프에서 보면 이 메쉬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메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머티리얼에서 뭔가가 와요. 그런데 지오메트리는 형상을 결정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웹지에 대해서는 지오메트리 안에 각각의 버텍스마다 노말 벡터를 정합니다. 그런데 3.js 에서는 이걸 필요에 따라서 머티리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말 벡터를, 아 노말 벡터를 나는 플랫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머티리얼에서 플랫하게 하겠다 또는 스무드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결정된 데이터에 따라서 지오메트리의 노말 벡터가 값이 바뀌면서 이것을 스무드 쉐이딩하고 플랫 쉐이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스무드 쉐이딩은 뭐고 플랫 쉐이딩이 뭔지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우리 예제의 12번 예제죠. 12번 이그젠플 튜토리얼 12번 런 해볼게요. 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가 똑같이 스피어 9를 3개 렌더링을 해요. 3개 렌더링을 하는데 하나 셋 다 다 셋 다 다 펑 쉐이딩을 합니다. 펑 쉐이딩을 하는데 펑 쉐이딩을 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하나는 켰고요. 하나는 플랫 쉐이딩을 켰습니다. 플랫 쉐이딩을 켰더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9가 약간 매끈한 공이 아니라 이렇게 각진 공처럼 각지게 만들어진 기계로 깎아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각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오른쪽 맨 오른쪽 것을 플랫 쉐이딩이라고 하고 가운데 것을 스무드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폼 쉐이딩이에요. 폼 모델로 렌더링을 할 때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 플랫과 렌버트 모델에서 플랫 쉐이딩과 스무트 쉐이딩 모델도 렌버트 모델에서도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폼 쉐이딩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폼 쉐이딩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풋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가 포지션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버텍스에 포지션이 있고요.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노멀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에 들어오는 라이트가 있고요. 광원에서 이 포인트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포인트에 맞으면 이거의 노멀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광이 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 무슨 정보가 있냐면 카메라가 어디 달려있냐 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뷰어의 위치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멀벡터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그림에 뭘 가했었냐면 타원이 있었고 타원의 중심에서 이 방향이 노멀벡터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곡선에 그렇죠. 미분한 방향. 미분한 방향은 탄젠트죠. 탄젠트 90도 회전하면 노멀벡터가 나옵니다. 탄젠트 벡터가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선이라면 그렇죠. 선이라면 이 선을 미분하면 탄젠트 벡터가 나올 것이고 탄젠트 벡터를 90도 회전하면 노멀벡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노멀벡터를 어떻게 결정하냐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도 노멀벡터를 어떻게 결정하냐 얘기할 때 제가 이걸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 면을 이 면을 그릴 때 삼각형으로 이렇게 대충 잘라도 이 면을 그릴 때 노멀벡터는 당연히 이 버텍스 입장에서는 여기라고 했어요. 이 방향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 버텍스지만 이렇게 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는 3D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도 되고 트랜슬레이트도 되고 다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3D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실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죠. 이 파워포인트를 가져다가 이게 사실은 3D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돌아갑니다. 3D 데이터예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삽입하신 다음에 3D 데이터 모델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집어넣으시면 3D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멀벡터는 그러면 당연히 그리는 면에 따라서 따라서 노멀벡터는 당연히 이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노멀벡터는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야 되죠.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게 박스가 아니라 실린더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린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읽기에 생긴 실린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봐요. 실린더는 곡면이죠. 여기가 곡면 그쵸? 곡면이면 지금 3.js 또 웹질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점 선 삼각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삼각형이니까 얘를 삼각형으로 어떻게든 나눴겠죠. 나눴겠죠. 그쵸? 삼각형 두 개로 이렇게 나눴겠죠. 그럼 실제로는 이게 9라고 하더라도 이 9를 몇 개 저기로 나누게 됩니다. 지난번 커브 배웠죠. 커브를 커브를 프롬 포인트스 해가지고 포인트 커브 0에서 0에서 1까지를 50개로 쪼개세요. 4개로 쪼개세요. 10개로 쪼개세요. 해왔잖아요. 결국 이게 이렇게 쪼개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실린더였다고 하면 실린더는 이 방향을 가리키고 이렇게 노멀 벡터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텐데 봐요. 실린더 하나에 이렇게 된 세그먼트를 잡아서 보기에 한판을 봤을 때 이 한판하고 그 다음판이 있을 때 이 그 다음판을 예를 들면 음 이 판 전체의 노멀 벡터는 이쪽 방향이고 이 판 전체의 노멀 벡터는 이쪽 방향이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랫 쉐이딩 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그릴 때는 여기서 그리고 이거 그릴 때는 여기서 중간으로 그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기가 노멀 벡터가 이렇게 됐고 여기가 노멀 벡터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똑같은 양쪽 다 똑같은 색깔로 그리고 여기는 다른 색깔로 그리겠죠. 여기도 다른 색깔로 그리고 그럼 서서히 이쪽이 그라데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게 웹제일 렌더러가 자동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게 돼요. 삼각형을 그라데이션을 하면 점점점점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렌더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무드 쉐이딩 이라고 합니다. 스무드 쉐이딩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림은 이렇게 되고 쉐이딩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가 얘가 어 지금 이 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잘라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이 원이 이렇게 잘라졌는데 이 잘라진 원을 이렇게 각진 거리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여기 그릴 때는 이 노멀 벡터 여기 그릴 때는 이 노멀 벡터 그렇죠. 그릴 때는 이 노멀 벡터를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가 이 사이가 이 사이가 각이 진게 보여질 겁니다.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이걸 플래시 쉐이딩 이라고 하고요. 플래시 쉐이딩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스무드 쉐이딩 좋은 나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각지게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 각지게 스프레시 쉐이딩 하는 거고 난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 스무드 쉐이딩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멀 벡터를 어떻게 주냐 따라서 따라서 그려지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이 와이어프레임 으로 그릴 거야? 그러면 와이어프레임 으로 그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잘 보시면 근데 이 와이어프레임 으로 그릴 때도 역시 이걸 쉐이딩을 퐁 쉐이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흰색으로 그렸고 선을 여기는 어두운 선으로 그렸고 여기는 밝은 초록색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퐁 쉐이딩을 하되 그 선의 밝기를 뭘로 했냐면 퐁 모델로 그린 모델링으로 그리게 됩니다. 네 코드를 볼게요. 어떻게 그렸냐면 Material 1 Material 2 Material 3 가 전부 다 퐁 Material 입니다. 그런데 Material 1 은 와이어프레임 에 펄스 고요. Material 2 만 와이어프레임 이 트루 에요.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 으로 그린 거는 머티럴 2 에 해당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 너무 갈등 하나입니다. 플랫 쉐이딩 플랫 쉐이딩 펄스 펄스 했고요. 세 번째 가만 플랫 쉐이딩 을 트루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구를 그렸는데 이 구가 로테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가 보시면 얘는 근데 스무드 쉐이딩 하면 로테이팅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알기가 어려워요. 코드를 보면 분명히 셋 다 로테이트를 하고 있어요. 속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찌 됐든 로테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드 쉐이딩 해서 구는 동그라 하니까 당연히 로테이트를 해도 로테이트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오메트리 뭐라고 만들었냐면 스피어 지오메트리 로 만들었어요. 스피어 지오메트리 를 한번 찾아 봅시다. 스피어 지오메트리 를 3.js 에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3.js 스피어 지오메트리 여기 찾아보면 우리가 뭘 정할 수 있냐면 3.js 에 뭘 정할 수 있죠? 네 세그먼트 개수를 정할 수 있어요. width segment height segment 그렇죠? 만약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그 스피어 지오메트리 15 33 21 이라고 되어 있죠? 15 는 뭐냐면 반지름 이고 반지름 은 우리가 그냥 일자리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gment width 방향 segment 이쪽 방향 segment 개수를 어떻게 할까 봅시다. 그러면 우리 코드 에서요 스피어 지오메트리 숫자 쓰면 된대요. 그러니까 스피어 지오메트리 쓰는데 반지름 그냥 일수 구요. 이쪽 에 20 이쪽 에 20 로 그려 볼게요. 그리고 저장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건 예전 이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수가 좀 줄어들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여기 여기 가운데 거 안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이 바운더리가 거칠기 때문에 이 거친 바운더리가 움직입니다. 어? 뻔쩍뻔쩍 하는 이것도 굉장히 각이 줬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딱 느낌상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버텍스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반짝거린 영역이 약간 울렁울렁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플랫 쉬딩 인데 플랫 쉬딩 을 만약에 반대로요. 플랫 쉬딩 을 만약에 똑같이 플랫 쉬딩 을 하는데 이거를 갯수를 굉장히 많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세요. 100백을 했습니다. 릴로드 했어요. 그랬더니 어? 플랫 쉬딩 이 또 거의 스무드 쉬딩 과 비슷해졌어요. 어? 더 세게 해볼까요? 그럼 천 개 천 개로 해볼게요. 천 개 천 개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릴로드 해볼게요. 그랬더니 만약에 버텍스 개수가 이렇게 많다면 이건 실제로 와이어로 그렸는데도 스무드 쉬딩 한 것 같고 이건 스무드 쉬딩 이고요. 플랫 쉬딩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예 스무드 쉬딩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스무드 쉬딩 이 만약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계산량 복잡 하고 하다면 하다면 만약에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히 아주 작은 데이터로 잘 나누어져 있다면 플랫 쉬딩 해도 스무드 쉬딩 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폼쉬딩 여러가지 패러메터 있다고 했죠. 이 패러메터를 조절을 해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거 샤이니 스펙터를 바꿨을 때 샤이니 스펙터를 바꿨을 때 우리가 조금 알기가 좀 어려웠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는 하나는 구 하나는 900으로 하나는 9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비교하게 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없애버릴게요. 와이어 프레임을 펄스로 전부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는 구 하나는 90 하나는 900이 되겠죠. 저장하고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구에다 그리니까 굉장히 딱 드러나죠. 무슨 얘기냐면 펑셰딩을 할 때 샤이니 스펙터를 아주 크게 만들면 여기만 반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90 정도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9죠. 99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하 저게 반짝 있는 영역을 좁게 만들고 싶고 그러면 샤이니 스펙터를 글자를 숫자를 줄여주고 샤이니 스펙터가 커지면 이렇게 넓은 영역이 반짝 있는 영역이 되는 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고쳐가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 라이트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에 X방향으로 가만히 있고 위로 올려볼게요. 위치를 라이트 위치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짝 있는 영역이 윗방향으로 갔죠. 왜 그런가 생각하면 눈 여기 있고 조명 기구 여기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다양하게 테스트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효과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기억 나세요? 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완전히 까만색 완전히 까만색 이에요. 사실 이런 현상은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죠. 이거는 뭘로 해결 한다고 그랬죠? 약간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켠다고 했어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걸 켜는 방법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